안녕하세요 여러분 폴채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나간 다음에 폴채가 깨달았어요. 폴란드 문화 탐방을 해야죠. 그래서 드디어 폴란드 문화 탐방을 부활을 시켜서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폴란드 문화를 고프죠? 많이 고프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폴란드 문화를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입니다. 네 부에타 비닐러바 그니까 한국말로 LP판 아니면 그냥 확 줄여서 LP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얘기하시죠. 다음 주에 만나요. 마지막으로 볼 때는 이전에 그것이 지금 기능이 혹시 자원한 것 처럼 문학이 있습니다. could통의 새로운 장소는 그를 통해 이제 세상에 있는 것 처럼 전 alles 또한 것 처럼 그래서 그를 Sandra 발급한 경우가 방문한 것은 우리를 받는 것 처럼을 받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회원가 connaissance에lles 겪 confiance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정에 대해 그의 사탐지에 대해서는 여기가 있고 한 장소에 기술을 통해서 고마워한 수소가 100km에 있는 장소가 수소가 문제가 있는 곳에 있는 장소가 공유의 인간이 있는 공유의 인간이 있는 공유의 인간이 있는 공유의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인간이 있습니다. 공유의 인간이 있는 공유의 인간이 있는 공유의 인간을 통해 소비자고 싶습니다. 이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을 받은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업이 부족하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어렵다. 이것을 만들어내자는 또한, 왜냐하면 이게 돼서 단계적 기술이 있습니다. 다행히 도와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들이 다 그것을 좋아한 곳에, 그들이 다가 복잡이 되었을 때가,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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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을 위해서 또는 그들이 다시 근무하는 것 같고, 막기 때문에 그런 일을 위한 업로드.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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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을 좋아해. 우리는 그들이 다가가다. 먼저 무림도 필요한가가 필요한데요. 다음은 건의 보물은 위름을 두고 특정한 대응이 studio 있다면 정상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석의 공약물 연결을 분노해 주신 것을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석에서 배달을 입각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이제는 종합이 플랫폭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통합이 그리고 첫 번째 스포츠가 예를 낼 내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worldwide 산업가기 때문에 avoid love LGBT 가장ratos 프로그램에 Probleme 다 막힐 여러분 영상 끝! 사실은 저도 오랜만에 신기하면서 같이 봤습니다. 아무튼 추가해야 하는 얘기 바로 뭐냐면 GM 레코드라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진 거 아니라 WM 포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GM 레코드를 사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35개 LP판 생산하는 기기가 있는데 그 중 9개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바로 WM 포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아무튼 폴란드에서 그 LP판 생산하는 기기 사서 고치고 한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 옆에 있어야 되지만 그 기기를 사용할 때 무거운 거 당기고 누르고 그런 거 아니라 태블릿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해지고 조금 더 제작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넬 레코드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당연히 토마스 에디슨 빼놓을 수는 없죠. 토마스 에디슨부터 시작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기술이 발전해서 포노그래프에서 그 다음에는 그라모폰 생기고 그라모폰에서 LP판 에덥터 같은 거 생겼잖아요. 폴란드에서 60년대 쯤에 대개 유명한 바이넬 아답터가 있었어요. 바로 밤비노 아답터 이라고 하는데 아답터 밤비노 이라고 하는데 그 에덥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굉장히 많은 집에 있었습니다. 바이넬 레코드들은 아니면 뭐 요즘에 LP판들은 21세기 때부터 부활돼 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요즘 사람들은 LP판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사운드의 느낌이 다르다고 해요. 아날로그 음악을 플레이 하면은 사운드가 조금 더 부드럽고 퀄리티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느낌이 아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모으는 거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은 일단 LP판을 모아놓고 그냥 뭔가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그 만질감. 아무튼 어디 가상에 있는 거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질 수 있고 커버를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바로 과정이에요. 이 노래를 LP판으로 들을 때 그냥 한 번에 플레이 누르는 거 아니라 LP판 꺼내고 커버를 보고 그 끝이 먼지를 닦고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사람들은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일단 폴란드 회사에 대해 얘기도 했고 그리고 살짝 역사 얘기도 했고 지금 추가적인 정보 하나 더 있어요. 올해도 역시 빠짐없이 폴란드 문화원이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 LP판입니다. 그 특별 LP판은 펜데레츠키 선생님 위에서 만든 건데 이 LP판에 들어가는 노래들은 사실은 고펜데레츠키 선생님의 노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곡은 더 있는데 그 세 곡들은 고펜데레츠키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4월 17일부터 이 특별 LP판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힘든 시기에 폴란드에 못 가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 못 하거나 아니면 LP판 플레이어가 없으시면 폴채가 역시 또 여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폴채가 링크를 준비해서 그 4곡을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바로 여기 밑에 가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짱이죠? 아무튼 관심 있으시면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도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LP판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되게 힘들게 구한 LP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진의 LP판인데 오래돼서 여기는 원래 님과 함께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임과 함께이라고 써있고 그리고 제작 날짜가 제 생일이랑 조금 가까워요. 1985년 6월 20일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LP 매력에 빠진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고 아니면 라이크는 알려주시고 뭐 디슬라이크 해도 되고 아무거나 그냥 다 눌러요. 아무튼 뭔지는 알지? 다음 해보지 다음 해보여 superhero 다음 해보여 renew wha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